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. 이천시가 민주열사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합동추모 문화제를 열었습니다. 최유리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. 이천시가 지난 16일 민주화운동기념공원에서 제1회 민주화운동기념공원 합동추모 문화제를 열었습니다. 이 자리에는 많은 유족들과 김경희 이천시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, 정청래 국회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민주열사들을 추모하고 유족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. 문화제는 경기 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헌화 및 분향과 의식행사, 추모신앙송과 추모영상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김경희 이천시장은 개회사에서 우리의 이웃이고 가족이었던 민주열사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자부심을 갖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. 지금까지 KBPS 최유리입니다.